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부심 장현주입니다. 9월 평가원 시험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과목을 다 마무리하고 아마 시험이 종료된 시점인 듯 보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2교시에 쳤던 수학과목을 몇 면이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먼저 올려드리는 게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평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시험치느라 고생했고 어쩜 그렇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었는지 물론 이번 9평 시험이 그 이전 어떤 기출과 똑같이 생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고 어떻게 9평이 변별력 문항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이미 점검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여러분 그대로 9월 27일 날 아니다 9월이라니 8월 27일에 올라간 9평 최종 점검 역시 빼고 집토끼와 산토끼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퀘스트 하나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9평 전에 각 과목, 세 과목, 본인이 선택한 과목까지 그리고 주요 대단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개념 무엇인가를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요? 지금이라도 그걸 보고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방향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9평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집토끼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고 기출에서도 등장한 것이 확실한 그것을 우리가 집토끼라고 표현했고 산토끼는 이거는 기출이 너무 없어서 교과 개념과 상식적인 논리적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한 신류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지? 그것을 이번 9평에서도 그대로 확인해 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식이 이런 게 생겼구나 라는 지점까지 살펴보면서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6평만큼 만만치 않았어요. 6평과 거의 비슷한 등급컷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막상 시험지를 이렇게 넘겨보고 오늘 오전에도 딱 그랬어. 분명히 어떤 언론사에 받아쓰기 좋아하는 시험지 쫙 보고 평이에요. 이번 9평은 쉬워요. 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막 올라왔다가 말도 안 되죠. 이게 쉬웠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6평과 비슷하게 낯설고 어려운 문항들이 곳곳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봅시다. 수학원. 선생님이 8월 27일 날 올려드렸던 캐스트에 있던 내용 그대로예요. 다 깔아놓고 합시다. 수학원은 공통문항 11문항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별력 문항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보통 출제되었는데 강약 조절은 내부적으로 있지. 지수로구함수는 역시 그래프와 좌표 그런데 그 안에 도형적 성질이 좀 강화된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성격이 복합적으로 공의 21번에 들어가 있었죠. 21번은 주간식의 마지막 두 번째 문항으로 가장 중요한 문항 중에 하나죠. 야 근데 이 정답률이 선생님이 보니까 20%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럼 80%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수로구함수 그래프 문제의 도형 속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점이 어려웠을 텐데 대칭관계를 이용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비율. 야 이게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딱딱 찾아 나갔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당황했죠. 정답률이 이런 건 있어. 21번이 아니라 한 13번쯤에 놓여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아마 길을 쓰고 맞았을 거야. 왜냐하면 13번은 맞아야 되는 거. 21번은 그래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비중 있게 꽤 비중 있게 출제된 삼각형수 그래프와 삼각형수 그래프와 좌표 이번엔 도형과 좌표가 모두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21번이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좀 평범하게 출제가 됐고요. 삼각형수. 야 우리 긴장 많이 했죠. 그래프가 굉장히 쉽게 10번에 출제됐어요. 내신 문제랑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좀 느껴지듯이 삼각형수 이번에 좀 약세로 출제됐습니다. 사인코사인 법칙도 12번에 나왔는데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온 것들 중에. 선생님 이제 조심하자.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도형의 관계.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이 하나 있고 그 원에 삼각형과 점 하나 더 찍어서 간단한 구조의 원이의 4점이었는데 그래서 12번급이었거든. 도형이 두 개 이상 겹치고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관계 중심까지 공부하자. 우리는 이렇게 연습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사인코사인 법칙하고 사인코사인 법칙하고 여기 정의에 공이 속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의에 좀 더 가깝죠. 원주각이라는 것은 사인 법칙의 개념에 정의라고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맞겠다. 원주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죠. 기하에 이것의 미적의 28번에 등장했어요. 굉장히 신의적으로 적분으로 마무리 짓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은 야! 사인 법칙이 근관이 되는 원주각이 아주 세게 미적에 나왔구나를 느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 봐. 정의든 사인코사인 법칙이든 그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고 이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삼각함수보다는 지수로 감수가 조금은 더 비중 있게 출제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또 수열이 굉장히 또 비중 있게 출제됐죠. 수열은 등차 등비 아 여기 다 했던 거야. 함수적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합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글의 부호와 합의 최대 최소 관점을 자연수 정수 조건과 합쳐서 13번에 출제됐죠.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점화식과 출원 야 이거 15번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2020학년도 9월 그러니까 21학년도 9월 작년 9평 21번 그리고 예시문항 작년 9평 15번 작년 9평이니까 21번이 맞다. 이게 작년에는 새 교과가 새 선택형 수능은 아니었으니까요. 예시문항 22번 예시문항 22번의 결을 같이하는 점화식을 역으로도 추론해 가면서 이번에는 추론가 좀 훨씬 복잡한데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출제해서 사실은 접근성은 좀 더 좋아졌었어요. 그래프를 생각도 못한 친구가 훨씬 많겠지만 이 정도면 야 오늘 이번에는 수열이 아주 아주 그냥 메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만 할 정도로 비중 있게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견했던 수원은 집토끼에서 주로 나왔구나. 수원은 이미 작년에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형 나형 공통과목으로서 굉장히 비중 있게 이미 틀을 좀 잡아놓은 과목이거든. 물론 기출이 많진 않지.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까지 우리는 준비를 했지만 수원은 집토끼 중심으로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집토끼. 집토끼가 뭔지 알지. 아 작년까지 출제됐던 올해 6편까지도 좋은데요. 작년까지 수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으니까 작년부터 그때 방향을 잡아놨으면 이번 수원은 좀 어렵긴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시험을 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수원의 특징이었습니다. 집토끼. 아 이거 작년까지 출제 경향 거의 그대로 냈다. 물론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좌표와 도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지만 이것도 기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수원은 충분히 예결됐던 그대로 나왔다. 그대로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보자면 강세, 중세, 약세 정도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조금은 수월하게 출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2입니다. 수2는 뭐 연초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수2는 기출이 있지만 나형 중심의 그 역사를 넘어서야 된다. 나형에서 다뤘던 제한된 유형과 그 정도의 난이도로 공통과목의 메인과목으로 변별력 문항 출제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기출을 확실하게 파고들 때 신의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수2는 이미 올해 산토끼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6평도 굉장히 낯설었지 이번 9평도 상당히 낯선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냥 통합적인 출제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자 주요 문항을 봅시다. 연속 조건을 적용하는 사실 이제 추론적 성격이 또 들어가 있어. 이것이 22번의 가조건입니다. 22번 가조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22번은 전혀 풀 수가 없어요. 22번은 극한 조건 미분계수로 해석하는 절대값 극한 조건과 가조건을 결합시켜 내야 그래야 이제 22번 정답으로 향해 갈 수 있는데 전체 비중이 40% 정도는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연속성이 저런 식으로 어딘가 깊숙하게 해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변별력 문항들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죠. 자 여기 접선 미분 가능성 3사 참수 개형출원 다 나왔죠 여러분. 접선 미분 가능성 3사 참수 개형출원 방정식과 부동식 이거 다 나왔죠. 20번에 등장했죠. 아주 노골적으로 절대값 나눠가지고 방정식 실근 개수 4개 유지하는 것 이거 기역, 니은, 티, 그 14번으로 나왔죠. 전체 이 전체적인 이 포맷은 최대 최소 조건 다 들어가 있었고 뭐 수식화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4번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방부 등식 조건은 그래프를 쓰긴 쓰지만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요. 마지막 22번 같은 경우는 22번 22번은 어쨌든 수식화 단계를 분명히 인수관계에 의해서 비율관계에 의해서 인수를 찾아내는 과정들을 다 밟았죠. 어쨌든 이게 통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역시 통합적인 모습을 면모를 보였다. 최강자입니다. 최강자. 뭐 여기 조건도 끌어다가 22번에 집어넣죠. 그렇죠? 최강자입니다. 적분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정접분 함수는 11번에 등장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번에 작년 수능과 달리 조금 수월하게 출제됐고 반대로 이제 뭐가 조금 신경 쓰여야 하는 부분이냐면 분명히 얘기했지.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니면 성질을 이용한 적분으로 적분이 강화된다면 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4번의 ㄷ 14번 ㄷ은 3차 함수의 대칭성에 근거하여 ㄷ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결국 기억리는 ㄷ이면 대칭성과 평행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성 평행이동과 대칭성 평행이동과 대칭성이라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접분 계산이 14번 ㄷ에 녹아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다시 봐. 미적분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미적분. 미적분 선택자들은 30번에 와! 함수 다 찾았는데 적분은 못하겠네. 부분적분인 줄 알고 했다가 망했죠. 부분적분이 아니라 이 평행이동 구간별 적분이 미적분 30번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즌1에서 몇 번인지는 어떤 문제인지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낫겠고 선생님 이제 이거 자표는 다 찍어 드릴게요. 나중에. 평행이동을 이용한 정접분이 작년 수능 20번, 가형 20번과 마찬가지로 미적분 과목이 그대로 이렇게 메인 조건으로 들어갔다라는 점 상당히 시사하는 방안이 큽니다. 미적분 과목 가서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평행이동 적분이나 대칭 뭐 아니면 성질을 이용한 정접분 계산은 미적분용이 아니야. 수능에는 수2용으로 그냥 빵 때리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충분히 충분히 예견하면서 왜 어떻게 선생님 무슨 지리산에서 돋닫고 하냐? 아니야. 교과서에서 수2적분의 가장 중요한 게 정접분의 성질과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정접분의 정의된 함수와 양대의 쌍두마찰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진작에 우리는 방향 잡고 왔습니다. 빵 터졌잖아. 그치? 빵 터진 거예요. 이 정도는 확실하게 터진 거예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 변별력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었잖아. 그치? 근 10년간. 작년 수능 20번이 그 단초를 마련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왔었다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2는 단원 통합의 성격이 여전히 강했고 굉장히 낯선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얘는 산토끼의 성격이 강하네요. 수능도 그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세로 보면 미분이 최강이죠. 그리고 함수의 극한. 중중 정도 할까요? 중 중 중. 얘는 뭐 이번에는 좀 약했어요. 미적분 쪽으로 들어간 거 외에는 조금은 약한 면이 있었죠. 이렇게 단원별로 또 6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보인 6편과는 좀 다른 통합적 문제들의 면모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수2를 잘하고 싶지 않아요? 수2를 잘해야 결국 중심이 잡혀. 수원은 어떻게 출제되리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집토끼의 성격이 강하다니까. 그걸 구별 못하면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할게요.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전략이 뭉툭뭉툭해질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방향 잡고 공부합시다. 자 이번엔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여러분 선택과목보다는 수원 수2 중심의 변별력 문항 배치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평가원 출제의원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선택과목도 소홀히 하지마 소홀히 하지마 소홀히 하지마 소홀히 하지마 소홀히 하지마 챙겨 무섭지 뭐 이런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선택과목은 눈에 띄는 점이 있냐면 공이 뭐가 있냐면 3점 중에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선택과목 선생님도 지금 시즌1 해설 강의를 세문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4점 세 문항 그리고 3점 문항 중에서도 확통 27번 미적분도 27번 도형 급수 27번이 뭐였냐면 이게 그냥 말만 긴 그냥 문장이 되게 긴 통계 문제였는데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정도 길이 나오면 틀리더라고요. 기아는 이렇게 위치백트 표현을 어찌나 못하시던지 25번인데 25번 정말 쉬운 번호 때잖아요. 어찌나 못하시던지 엄청 틀렸을 것 같아요. 이 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4점 같은 3점이에요. 4점 같은. 그러니까 이제 3점으로 출제됐지만 공통문항에 있는 4점보다 오히려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무 선택과목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비중 있게 출제해 볼 테니 너 그거 깨달아야 돼 라는 메시지야. 그런데 그 방식을 30번이나 29번을 더 어렵게 낸 게 아니라 번호 앞번호 때 딱 반 나눠서 앞에 있는 네모낭 23번부터 26번까지는 수월하게 이건 좀 예외적이죠. 27번부터 3점이지만 27번부터 30번까지를 두툼하게 출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나 27번인데 못 풀어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이번엔 선톱과목에 힘을 좀 줬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27번 많이 틀렸을 거거든 자 그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맞아요. 그런 걸 느끼시면 아 이번에는 진짜 3점도 좀 어렵게 냈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교훈도 얻었으리라 보고요. 공통적으로는 이래요. 자 근데 확률과 통계 난이도 업 됐어요. 30번 같은 문제는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당연히 기출 유형이 다 나오고 있어 확통은. 신유형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어요. 조건의 복잡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런 점 그런 점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 유형에 신유형 나온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미적분이 좀 뜨거운 감자인데 자 미적분 잘 보세요. 미적분 선택자들 무거운 헤비한 헤비한 킬러가 있단 말이야. 헤비한 이 킬러 문제들을 그대로 내지 않고 이쪽에서 그죠? 그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예시문항이나 육평이나 아니면 이번에 구평을 보면 고민이 잔뜩 묻어 있어요. 어떤 고민이 묻어 있냐면 예시문항이나 육평, 구평은 자 미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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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야 법 적분법 정의대나무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여러가지 미분법을 묻는 적용적인 선택과목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치환 그냥 치환이 아니라 변수를 교체하는 치환 적분법 아 항등식에서 변수를 교체해서 적분할 수 있구나를 필두로 한 항등식의 양변 부정적분이라든지 이런 이런 어떤 방향성이 예시문항과 육평 최근의 기출 트렌드였다면 이번 구평은 어떤 점을 보여주냐면 여기 체크 좀 하세요. 여러분 이번 구평은 수투가 곧 수투가 곧 미적이다. 수투가 곧 미적을 도와줄 것이다. 수투 공부 열심히 해라. 수투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미적을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성격을 보여줬어요. 이번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진짜 고유한 옛날처럼 미적분과 수투가 완전히 통합돼서 헤비한 헤비한 킬러 헤비한 킬러로 가지 않고 있어요. 미분법이나 적분법 중심의 선택과목 고유한 질문들을 하던가 아니면 수투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초월함수랑 결합이 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함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 초월함수의 기본 개념 적용하고 다함함수의 수투에서 공부한 성질들을 이끌어내서 같이 접목시키는 정도로 신유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투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미적도 잘 쳤을 거야. 그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번 앞으로의 모의고사에 당연히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수치 변형 아닙니다.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생각입니다. 전부냐? 아니죠. 어차피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처음 시도되는 시험이잖아요. 하지만 6평과 9평을 통해서 큰 방향은 잡힌 거라고 봐. 이런 방향 하에 이런 방향 하에 마지막 파이널 길로 가셔야 하는 거죠. 미적분 말고 기아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30번 상당히 다 기출 유형이 맞거든. 성격이 비슷한데 기출 유형이에요. 기출. 기출 중심인데 미적분이 오히려 좀 특이해요. 수트로부터 직접 연결성까지 보여주는 그런데 기출 중심으로 출제됐는데 난이도 높아졌다. 공간대형도 두 번 양쪽 접는 문제도 나오고 이명각이 조금 살아났고 30번 벡터방정식은 조건이 되게 어지럽게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25번 위치 벡터 표현에 상당히 서투른 것들도 많이 보였고요. 이렇게 세 과목 선택 과목의 각각의 특징과 전체 과목으로서의 특징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험에 전반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마무리 또 잡아 드릴게요. 선택 과목과 미적분 다 통틀어서 2점이나 3점 문제들 일부 이런 거 빼고 그건 상당히 또 쉽게 냈어. 그러니까 보통 기초 문제들 맞을 친구들은 가져가라. 하지만 승부를 볼 사람들은 두툼한 그것이 미적 선택 과목 수원수트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선택 과목이 못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선택 과목 수원수트 공통 과목 수원수트를 조금 13, 14, 15를 제외하면 하면 안 했거든 12까지를 조금 슬림하게 해주면서 선택 과목에 또 힘을 좀 줘본 거예요. 이건 밸런스를 맞추고 변별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분포가 6평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냥 느낌이 와. 그리고 느낌이 오면 오늘 밤 지나면 다 현실로 드러나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 정도는 풀겠구나 이건 좀 어려워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감을 잡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6평과 비슷한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지. 6평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하지만 6평과 비슷한 분포를 이뤄냈고 이 두 개의 결과를 종합해서 수능을 출제하겠죠. 우리가 9평 전에 틀을 잡았던 것에 왜 선생님이 지금 번호도 소개해주고 내용도 잡아주고 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방향이었다라고 예고된 일이었다라는 표현도 썼었죠. 진작에 얘기해왔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된 이 방향을 좀 더 예리하게 가다듬고 수원의 집토끼랑 수투의 산토끼를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택과목 소홀하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 길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고 선생님이 파이널 부스터 프로그램을 다음 주 초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캐스트로 다시 안내해 드리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파이널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구평채드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개별문항에 대한 궁금함은 개별문항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파이팅